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클럽 중에 가장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 클럽이 바로 이 우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게 왜 그런가 생각을 해봤더니 이 우드는 치기 전에 언제나 의문점이 있죠. 우드를 쓰러쳐야 하는가 또 찍어쳐야 하는가 라는 의문점이 있기 마련이고요. 또 생김새가 로프트각도와 굉장히 많이 서있는 클럽인데 이 클럽을 가지고 내가 공을 과연 얼마만큼 뛰어서 잘 나갈 수 있을까라는 불안감 때문인 것 같습니다. 남성분들 아마추어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우드가 잘 안 맞는다고 아예 클럽에서 뺀 분도 있고요. 또 우드는 장식용으로 가지고 다니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여성분들 여성 골퍼분들은 어떨까요? 보통 남성 골퍼분들 보다는 우드 칠 확률이 굉장히 높은 우리 여성 골퍼분들은 그날 우드가 잘 맞으면 스코어가 잘 나고 또 우드가 안 맞으면 스코어가 안 날 정도로 이 우드는 스코어에 가장 큰 영향을 주기 마련인데요. 제가 이 우드 레슨을 하면서 정말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건데 잘못 알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처음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선 헤드 모양인데요. 제가 지금 가지고 나온 우드는 5번 우드예요. 왜 5번 우드를 가지고 나왔냐면 3번 우드는 안 맞는다고 뺀 분들도 많으시고 지금 제가 이 헤드 모양 생김새를 놓고 봤을 때 이 로프트 각도가 3번 우드보다는 5번 우드가 더 눈에 있기 때문에 더 확실하게 잘 보여서 5번 우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선 이렇게 어드레스 했을 때 헤드 모양을 볼게요. 헤드 모양을 보게 되면 이 헤드가 이 뒤 솔 부분이 땅에 잘 닿아야 돼요. 이 모든 솔 부분이 땅에 잘 닿아 있어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섰을 때 뒤 솔 부분을 이렇게 띄워놓고 치기도 합니다. 이게 올바른 솔 부분이라면 여기서 헤드를 그대로 놨다면 잘못 놔둔 모양은 딱 이 모양이죠. 무슨 말이냐면요. 이 밑에 지금 왼쪽이 자란 거 우측이 잘못 놔둔 건데요. 왜 저렇게 놓느냐 하고 제가 여쭤봤더니 이 앞에 헤드 부분을 보면 이 크라운 부분에 위에 선이 있어요. 그런데 이 선을 위에서 봤을 때 일자로 맞추시더라고요. 이 밑에 리딩 엣지 부분이 내가 목표한 방향과 직각이 되어야 되는데요. 이 위에 크라운 위에 솔 부분을 크라운 위에 그 부분을 이렇게 일직선으로 놓게 되면 이런 식으로 보시면 왼쪽 솔이 들리고 핸드포스트 해야 되죠. 이렇게 놓고 굉장히 더 각도를 세워놓고 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지금 갖고 나온 오드가 오버노드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딱 났을 때 18도 정도 되는데요. 18도가 누워 있어야 되는데 퍼터 각도를 만드시고 퍼터로 스윙을 하니까 절대 공이 100야대 이상 떠서 가지 않습니다. 내가 퍼터로 공을 띄워치겠다 하는 것과 같은 원리니까요. 클럽 패드를 어떻게 놔야 되는지 한번 체크해보시고 어드레스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클럽 패드를 어떻게 놔두었는지 한번을 만드시고요. 그리고